오이 주스를 마셔야 하는 16가지 이유를 소개한다. 오이는 조금씩 전세계의 다양한 식기문화와 식단에 포함된다. 오이는 설탕, 지방, 단백질 함량이 낮고 최대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식품이다. 피클, 샐러드 또는 주스로 오이를 섭취할 수 있다. 또한 그 싱거운 맛으로 인해 다른 과일 매체, 소화도 잘 어울린다. 오이 주스의 2. 오이 주스는 신체에 훌륭한 건강상 이점을 갖고 있으며 맛이 풍부하고 상쾌하며 영양가가 높다.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이 주스는 체액자류를 방지하여 살이 찌는 것을 막아준다. 칼로리가 매우 낮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신장 활동을 자극하는 데 이상적인 인효제이다. 또 은섬유 함량으로 인해 특히 씨앗은 완화 작용을 갖고 있다. 조기 노화를 유발하는 유리기의 영양을 퇴치한다. 피부 건강에 훌륭하다. 소화를 조절하고 소화 점액을 보호한다. 손톱을 강화하고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준다. 요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전반적으로 면역체계를 강화한다. 오이나 오이 주스를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이유 물을 1일 권장량만큼 마시는 것이 어렵다면 오이소 또는 오이주스를 섭취해보자. 1. 지방을 줄여준다. 이 천연 음료는 엉덩이와 복부에 축적되는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정화 작용으로 인해 독소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 2. 수분을 공급한다. 다량의 수분과 무기염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주스를 마시면 체액 손실을 막을 수 있다. 피부가 건조하다면 오이수가 피부에 필요한 수분과 부드러움을 선사할 것이다. 3. 동맥 혈압을 낮춰준다. 오이는 섬유 및 무기질 함량으로 인해 혈압을 최적의 수치로 유지하는 데 훌륭하다. 4. 근육에 도움을 준다. 오이에 들어간 규소는 근육에 유익하고 이를 완벽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눈 미쳐진 살을 없앤다. 오이는 얼굴 외모를 관리하는 데 완벽한 요소이다. 항염증 작용으로 인해 눈 미쳐진 살과 다크서클을 줄이고 없앨 수 있을 것이다. 6. 잇몸 건강을 개선한다. 이 주스는 건강하지 않은 잇몸이 좋아지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숨결이 훌륭하고 상쾌해질 것이다. 7. 모발과 손톱을 관리한다. 오이에 들어간 규소와 황으로 인해 오이즙은 모발과 손톱을 건강하고 튼튼하며 빛이 나게 만드는 데 이상적이다. 또한 이들의 성장을 촉진한다. 8.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 낮은 칼로리 지수와 질감으로 인해 소화가 오래 걸려 포만감을 느끼게 해준다. 과일과 함께 섭취하면 오이주스는 지방 제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9. 암발병 위험을 낮춘다. 증류병 작용과 리그난과 갓은 오이의 특성은 암세포를 퇴치할 수 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오이는 다양한 종류의 암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10. 속쓰림을 퇴치한다. 알칼리 작용으로 인해 혈중 pH를 조절한다. 일부 산성 식품 섭취로 인한 과도한 산도는 장기를 약화시킨다. 10. 천연성 크림 오랜 시간 동안 해변에 있거나 햇볕을 쬐야 할 때 오이 주스를 마시면 일광화상과 햇빛으로 인한 반점을 줄일 수 있다. 오이는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피부를 젊어 보이게 만들어준다. 12. 칼로리가 낮다 다이어트를 할 때 오이주스를 마시면 좋다. 이미 언급했듯이 지방이 없고 칼로리와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다. 또한 인효성 기능으로 인해 신체 해독에 도움이 된다. 13. 높은 비타민 함량 오이는 다량의 비타민 C, A, E, 및 비군비원, B2, B3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피부, 뼈, 눈, 신체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14. 무기질을 제공한다 오이는 마그네슘, 칼슘 또는 인과 같은 신체의 유, 이칸 무기질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칼륨 함량이다. 이는 신체의 필수적인 기능에 도움을 준다. 신진대사를 강화하고 세포의 수분함, 량을 조절하며 장기화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촉진한다. 15. 천연 완화제 변비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오이는 훌륭한 천연 완화제이다. 정화 기능으로 인해 장에 있는 불순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느리게 움직이는 장을 퇴치한다. 16. 미용 무, 기질 및 수분 함량으로 인해 오이는 다양한 크림과 팩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재료 중 하나이다. 오이 주스를 만드는 방법 맛있고 다양한 주스를 만들 수 있다. 과일과 함, 깨소 끄면 보다 더 유익한 천연 음료를 만들 수 있다. 1. 체중 감량을 위한 파인, 애플, 생강, 샐러리, 레몬, 오이 주스의 음료는 인유작용을 하고 전반적으로 재, 중 증가에 영향을 주는 체내의 축적된 체액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신체를 정화하고 건강을 개선하는 자연적인 요법이다. 재료 오이 2개 파인애플 슬라이스, 1월 2일 컵 75g, 샐러리 줄기 2개 생강 1월 2일 작은술 2g, 레몬 1개의 즉 물 1컵 200ml, 만드는 법 오이 껍질을 벗기고 조각으로 잘라준다. 남은 재료를 씻어 균일한 질감이 될 때까지 잘 갈아준다. 마지막으로 레몬즙을 첨가하여 공복에 마신다. 일주일간 이 음료를 섭취했다가 3일간의 휴식을 취하고 다시 반복할 수 있다. 체중이 줄었다면 일주일에 의해서 3회씩 섭취하자. 2. 오이, 레몬주스의 천, 연오이 레몬주스는 약효, 치유, 영양적인 효능이 풍부한 음료이다. 재료 큰 오이, 1개 레몬 1개의 즉 물 1컵 200ml, 꿀 1큰술 25g, 선택사항, 만드는 법 레몬과 오이를 잘 씻어준다. 오이를 잘라 믹서기에 넣는다. 믹서기에 레몬즙을 첨가한 뒤 모든 재료가 잘 섞일 때까지 갈아준다. 아침과 점심을 먹기 30분 전에 만들어 마셔야 한다. 일주일에 3번 섭취해보자. 3. 오이주스 재료 중간 크기의 오이색에 물 2컵 500ml, 흑설탕 2큰술 20g, 소금 1꼬, 짐 만드는 법 오이 껍질을 벗기고 작게 잘라준다. 믹서기에 물과 함께 넣어 액체가 될 때까지 갈아준다. 음료를 걸러낸다. 맛을 내기 위해 소금과 설탕을 추가한다. 단, 에 담아 상쾌하고 건강한 주스를 음미해보자. 4. 오이, 오렌지 주스 재료 오이, 꽤 작은 오렌지 12개의 즙 설탕 3큰술 30g, 만드는 법 오이 껍질을 벗겨 자른 뒤 오렌지 주스와 함께 믹서기에 넣는다. 설탕을 넣고 균일한 액체가 될 때까지 갈아준다. 5. 체중 감량을 위한 파인애플, 오이, 알로에베라 스무디 파인애플 및 알로에베라와 오이를 섞으면 매우 강력한 정화 및 인유제가 완성될 수 있다. 재료 깍둑썰기한 파인애플 2컵 오이 2개 알로에베라 2컵 400g, 물 1컵 250ml, 만드는 법 믹서기에 파인애플과 오이를 넣는다. 알로에베라와 물을 넣고 모든 재료가 잘 섞일 때까지 갈아준다. 공복과 밤에 한 잔씩 섭취한다.